프리미엄 국산 문서세단기 BK5200 강력한 갈날로 1회 최대 30매까지 감지하여 자동으로 세단합니다. 넓은 투입폭으로 비포용지까지 세단이 가능합니다. 50dB의 저소음 모터 사용으로 어느 곳에서든 조용한 세단을 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형의 작은 세단칩으로 정보 유출 걱정을 덜어줍니다. 간편한 버튼식 조작부로 누구나 쉽게 세단작업을 할 수 있고 역회전 기능 또한 가능하여 세단 중 문서를 되돌려 빼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도어 열림, 파지 망충 등을 LED 불빛으로 표시해주며 통풍구를 통해 기기 내부의 열을 배출시켜 과열을 방지합니다. 세단기 작동 중 도어가 열리면 사용자 안전을 위해 부저음과 함께 자동으로 세단을 멈춥니다. 90리터의 대용량 파지암으로 자주 비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두어를 열어 오른쪽에 위치한 전원을 켜줍니다. 세단할 문서를 투입구에 넣으면 자동으로 세단합니다. 세단한 문서를 받은다면 히히힛의 스타드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드의 메뉴스는 푸시되고 근글들기라고 세단합니다. 스타드의 중간 신청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단해 지키지 않고 히힛의 스타드의 신청하시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